순우름 육아 나눔터를 소개합니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이 육아활동을 하면서 다른 가족과 함께 정보를 나누는 공간을 말하는데요. 나눔터에서는 공간 나눔, 돌봄 나눔, 정보 나눔을 통해 이웃 간 양육 부담을 줄이고 지역 중심의 자녀 양육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고 하네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애들이 뛰어놀지는 공간이 없잖아요. 없어서 틀리미터라도 지금 생기니까 무전적으로 와서 놀고 있는데 처음으로 왔거든요. 되게 좋네요. 엄마들 사이 정보도 같이 교환하고. 무엇보다도 아이들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엄마들이잖아요. 각각의 아이들이 여러 명의 다른 그런 아이들이 모여서 엄마들의 재능 기부를 통해서 아이들하고 종종 육아를 하는 게. 순우름 육아 나눔터를 이용하면 새로운 정보도 얻고 육아가 즐거워집니다. 부모끼리 아이들끼리 함께 어울리면 우리 이웃들의 거리가 더 가까워집니다. 이 캠페인은 제주특별자치도와 함께합니다. 이 캠페인은 제주특별자치도와 함께합니다.